부처님 가르침 한 세상 왔다가는 나그네요 가져갈 수 없는 짐에 미련을 두지 마오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떠나가는 인생 무겁기도 하건만 그대는 무엇이 아까워 힘겹게 이고지고 안고 사시나요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자연 법칙이거늘 무슨 염치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 합니까 간밤에 꾼 호화로운 꿈도 지나고 나면 무상할 뿐이지요 어제의 꽃피던 봄날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데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들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있나요 발가벗은 몸으로 세상에 나와서 한 세상 사는 동안 이것저것 걸쳐입고 세상 구경 잘 했으면 만족하게 살았지요 무슨 염치로 세상 모든 것을 가져가려 합니까 황천길은 멀고도 험하다 하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애착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어차피 떠나가야 하는 길이 보이면 그 무거운 지밀랑 다 벗어던져버리고 처음 봤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나보시구려 이승것은 이승의 것이니 아예 마음에 두지마오 떠날 땐 맨몸 걸쳐주는 무명천 하나만 걸쳐도 그대는 그래도 손해볼 것 없지 않소 웃음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